찬영이가 처음으로 타는 거잖아, 그죠? 가윤이도 처음 타는 거 아니야? 야 차량이 탈 수 있다는 게 더 놀랍다. 바이킹 처음 타죠? 아니요. 어, 가윤이 타서 타봤어? 네. 와, 얘네 탈 수 있는 키가 됐어요, 이제. 아빠도 무서워하고 있어요. 바이킹 드디어 도전합니다. 정찬형의 도전! 바이킹이 타러 왔습니다. 무서워요. 벌써 오줌이 시리즈에 나올 것 같습니다. 으아악! 야하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너무 너무 아파. 휴우... 너무 아파. 이야... 안녕! 안녕! 퐁! 퐁! 하하하하! 부끄리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공주! 일어나 백설공주! 공주! 내려가주세요. 내가 구해줄게요. 올라가... 어서 올라가서 공주를 구하자! 친구들 공주를 구하자고 공주 소화수로 이런 롯데월드 전경을 보고 계십니다 금방 즐거운 휴뇨 휴뇨 번쩍 휴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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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